응 머리카락은 또 있잖아 여보 생선만 좀 먼저 먹고 있을까? 여보세요 여보 뭐야? 어? 아니 멋있는 포즈 연습하고 있었어 여기 머리는 좀 어떻게 깨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옛날 머리 처음 하냐 엄마 봐봐 엄마 옛날 원래 잠깐만 이거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? 잠깐 옆으로 돌아와봐 머리카락은 또 자라 어디서 한번 냉면을 보고 싶어 또 가만히 아 가만히 이봐 흐흐흐 왜 한쪽이 이렇게 찌구댄 거 같지? 요로 요래요래 여행 여행 배고파 이랬어 뱅 어 놀고 놀고 이 시각 물 그냥 내 소금 우리 애기 손을 딱 떼어먹어, 진짜. 엄마! 운이가 주장아를 타고 보니 주장아가 있어요. 그랬구나. 신기하다. 엄마! 엄마는 멈췄라. 엄마는 멈췄라. 엄마는 젓가락으로 남아주기 위해, 엄마는 멈췄라. 엄마는 멈췄라. 엄마는 멈췄라. 남은 데이터 15분 할 수 있다 깔끔해 아주, 아주 좋아 어머 여보 생선만 좀 건져 먼저 먹고 있을까? 될까? 빨리 빨리 좀 충격적인 맛이여가지고 뭔데? 나 처음 먹어보는다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생선만 대충 건져 먹어 생선? 생선죽이야? 나 생선죽 안 좋아해, 아니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갖고 급하게 산소스를 넣었다? 근데 문제는 산소스는 그거야 다 먹었다 오빠,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더져? 사실 김치에다가 고등어 넣고 삼치 넣고 꽁치 넣고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? 근데 니가 비리게 할까봐 안 먹으려고 그랬지 역시 미완빨이군 생선이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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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agreement 잠자도 정답 고맙습니다 обод장 건배 매아 부동ktion Q. 오 상남자다 너도 군인 되고 싶어?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엄마의 잘못이다 와 이거 얼마 만에 보는 배터리야 자 눈 뜨세요 뜨세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거? 010? 그렇지 010 그거 뭐? 기억해봐 아빠 핸드폰 번호 뭐야 뭐였어요? 모르겠는데? 막 전화하면 안돼 이리 와 화면이 이걸 보는 거야 어? 야 여보세요 우와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어떻게 놀러와야지 사진 찍어? 사진 이거 촬영 이거 뭐야? 찍혔어? 오 찍혔네 어? 잠깐만 시계가 있잖아 대박 진미가 봤잖아 엄마 시계 어 그러네 시계 어떤 걸로요? 시계 시계 아빠가 자주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응 그 스피커폰 아니야 어? 아빠는 전화 왔다 아빠는 전화 왔다 통화 버튼 눌러야지 통화 버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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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버튼 좋아 응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웠어? 아니 손은 왜 그러는 거야 저기요 어디 출근하세요? 부장님 응 어 사장님 같아 인기 아빠가 잘 보내줘 응 아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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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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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본드 띠익 해야 되는건데 계속 이렇게 찍어서 빨리 머리카락 나와요? 네 엄마 머리카락 나왔다간 나왔다간 해요 흔들리는 주리 속에서 아장난 주리를 보게 된 거야 자 보자 슬리카 한번 찍어봐 슬리카 한번 찍어봐 따로 아니 아니야 불만 안 돼 우리 불 날거 같애 이거 어떻게 치우지? 오늘 나와요? 네 누가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? 누구인가? 엄마야? 입냄새 어 야 입냄새 장난 아니야 몇 시간을 공부할 거야? 20분 공부할 거야? 응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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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아직은 어떻게 다 먹었어 나 너 누구야? 난 다람쥐 응? 귀엽다 다람쥐 그치? 난 귀여워 진짜 귀여워? 너 쟤 데리고 살래? 진짜? 응 다함쥐 다람쥐야 얼굴 비워줘 다람쥐야 귀여운 얼굴 해주세요 누가 더 시원하게 하나 어우 어우 시원해 내가 더 많이 시원해요 내가 더 많이 시원한 것 같은데 아니예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갲화돼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넌 이러면 하는 소리가 아니야? 넌 이러면 하는 소리 아니야?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너 그러다 맞는 수가 있어 너한테 형아 뒤에다 맞겠다 엄마 주세요 말뚝이 뭐 한 거야 지금? 압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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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연결고리 샀는데 언제 다 하냐 이 사이에 이거 떨어져. 어 엄마가 치울게. 엉글려 안돼? 응 바닥에 떨어진 거 엄마 안 먹어. 엄마가 몰래 먹을 거 같아? 바닥에 떨어진 거를? 여자 엄마가 뭘로 먹어? 이만 것만 하고 안 써. 이만 것만 하고 안 써. 이만 것만 하고 안 써.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자, 자, 자 자, 자 자, 자 자 자 얘들은 이거 먹고 나는 이거 먹고 그럼 같이 먹어 맛있어? 하하 하하 왜 하고 싶었어? 국물이 다 다 뿌렸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밥 먹고 그랬다 아이고 오리고기랑 아니 왜 갈색이 돼서 왔어 어 달고난데 이거 완전히 왜? 달고나야 완전히 한 입 먹을래 이거 배고파 난 배고파 응 너희들이 만든 거야 어때? 응 어 입에 붓는다 파는 거 이렇지 않았는데 응 음 으음 이거 계란 힌자로 두 개 했을 때 나오는 거 아하 아하 흐흐흐흐흐흥 아하하하 재밌다 할머니, 나 근데 찌띠까부지 할머니 근데 나 티티꺼 붙이기 하고 있어? 어 이게 뭔지 알아? 뭐야?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? 원기둥 맞아 원기둥 근데 원기둥은 여기는 동그란데 반 자르면 여기 무슨 모양이야? 네모잖아 갈 때 이름 뭔지 알아? 정육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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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스트레스 받아? 원기둥 원기둥 보라색이네 우주 우주 아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벌써 날 새고 며칠 동안 마인크래프트 한 아이 같은데? 다크서클봐 어떡해 아 이걸 할 날이 오다니 말도 안 돼 4 좋은 세상으로 하라고? 좋은 세상 오 못 쐈다 오 맛있네 가까이 가면 땅이 이 정도 뚫려 땅이 뚫려? 싱크홀이야 마녀다 비겁하게 나는 땅에서 안 싸운다 비겁하게 아니고 그게 현명한 거야 가까이 붙어서 싸우지마 오빠 난 지금 걸로 안 갈 거야 그 물 엄청 빨리 새가 나왔어 난 그런지 당뇨 뭐 하는 거야 너네 진짜 할머니 사물이야? 사물이 귀신이야 이 게임 왜 하는 거야? 너 집 지으려고 이 게임 하는 거야? 나한테 돌려 나한테 돌려 이 집 안에 들어와? 야 뭐야 물을 입을 했는데 물을 덮어서 재탕하고 있어 이거 먼저 맞춰볼 사람? 도토리 도토리? 응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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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행